여러분에게 금식을 통해 주님을 더 붙들 수 있는 모험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향한 여러분의 배고픔과 갈망에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식은요,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 온 몸과 온 존재를 통하여 예수님, 나는 당신이 이만큼 어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금식에는요, 신랑을 이해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랑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를 품어주던 그 영역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해요. 이제 신랑이 빼앗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신랑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랑과의 더 깊은 친밀함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은 금식을 통하여 나라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믿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있었던 놀라운 기도의 부흥과 역사의 시간들을 들었어요. 산으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것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 방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들었던 간증들은 매일 밤 2만 명, 4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산에 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차원의 금식과 그런 차원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연합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은혜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들어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북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금식과 기도에 폭발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식할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과 더 진밀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든 지불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더 낮추시고 주님을 더 높이소서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증가시키소서 대한민국의 영적 배고픔을 다시 한번 증가시키소서 이 나라 가운데 새로운 기도 부응을 허락하시옵소서 기도와 금식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푸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변화케 하소서 주님 니누에를 돌리셨다면 북한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돌이키셨다면 김정은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니누에의 타협하던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타협하는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배고픔의 수준을 높이소서 우리의 배고픔의 수준을 높이소서 더 주님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금식을 선택합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가운데에 기도와 금식의 군대를 일으키소서 장년들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전사들을 일으킬 수 없어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와 금식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새롭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마음들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장기간 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일 금식, 열흘 금식, 40일 금식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금식들 어떠한든 지금의 시간에 금식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도적 능력을 풀어주소서 영혼들이 구원 받고 인생이 변화하는 능력을 받게 하소서 어둠의 영향력들을 끊어낼 수 있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다시 한번 기도와 금식으로 돌이키소서 그래서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향한 못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의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언적인 사역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파하는 기름 부으심이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끌려오십니다 배고파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걸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파해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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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